삼성전자가 CES에서 TV와 가전을 앞세웠지만 숨은 보석이 있었습니다.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스크린을 만들 수 있는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인데요.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영상 콘텐츠를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디자인으로 180도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해 벽이나 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원하는 각도로 비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게도 가벼워 여행지나 캠핑지 등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작다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. 최대 100평 크기의 화면과 음질을 왜곡 없이 전달해 영화관에서와 같이 콘텐츠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. 이 작은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?